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비타민님께서 보내주신 한세시럽이고요. 18,100원에 30% 보위비중 들고 계십니다. 이제서야 드디어 수익 중입니다. 진단 부탁드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한세시럽 오늘 1% 넘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18,240원인데 정말 정말 간신히 수익을 들고 계신데요. 한세시럽이 그래도 증권가의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3분기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반등이 나타날 거다 이런 전망이 제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 종목 아닌가 싶은데요. 한세시럽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의료업종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사실은 한세시럽은 주가는요. 이거는 이제 하반경직이 나온 섹터입니다. 제가 동종업종을 한번 볼까요? 한세시럽하고 영업무역 한번 볼까요? 이게 나와 있는 게 영업무역이고요. 그 다음 힐라홀딩스 한번 볼까요? 힐라홀딩스. 그 다음 하성엔터프라이즈 한번 볼까요? 하성엔터프라이즈. 지금 제가 방금 섬유우복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제가 한번 차트를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그중에서도 한세시럽의 주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에서는 가장 안정적이다고 볼 수 있겠죠. 주가가 보통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왔잖아요. 이만큼의 하락이 나오면 이만큼의 조정이 반드시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걸 보통 우리가 대칭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대칭 조정이 나오면 주가가 여기서부터 하락해서 하락이 멈춘 이 구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시 이 구간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 똑같은 구간이 나오고 나면 주가가 한번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대칭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이렇게 하세요.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한세시럽이나 제가 이런 거 안 봐도 이런 실적 자체가 나쁠 수가 없죠. 한번 볼까요? 지금 이 종목에 보면 지금 지난해 3분기까지만 하더라도 1700억이잖아요. 실적은 최근에 가장 높은 실적이 지금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종목은? 보시면 재무제패도 크게 나쁘지 않고 이 종목은.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배당도 매년 지급해왔고.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가 컨센센스를 놓고 보면 경기가 좀 침체가 되면 아무래도 그렇죠? 섬유, 의료, 오복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사실은 소비가 침체가 되면 실적은 다운되겠죠. 제가 이 컨센센스를 보니까 지금 물론 이 컨센센스가 다 맞지는 않습니다. 정권사에서 나오는 컨센센스가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영업이익이 한 17% 정도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한 6% 정도 증가할 수 있다. 그럼 올해 실적은 지난해보다도 한 10에서 한 15% 정도 이 정도는 감소를 하겠구나. 이 정도면 양호한 거잖아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적자로 전환되어 버린 적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의복 관련되어 있는 섹터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세요. 제가 봤을 때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18,100원에 30%. 이제 수익이 났다고 하니까 이거는 좀 더 기다려보세요. 주가가 최근에 보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주가가 한 번 이렇게 하면 중간중간에 강한 거래가 실리면서 하면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오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풀이할 수가 있냐면 거래량과 함께 장대양봉이 중간중간에 나온다는 것은 바닥을 탈폐하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우리가 조짐이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보통 보면 주가가 바닥에서 한 번씩 이렇게 치잖아요. 한 번씩 치는 경우는 왜 칠까요? 위로 가려고 하는 힘이 좀 강해진다는 거죠. 그럼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2만 1천 원 정도까지는 한 번 반드니 이 종목이 하락해서 거래량이 없이 빠진 가격대가 2만 1천 원대니까요. 이 정도까지는 한 번 기다려 볼 수가 있겠죠. 지금이 1만 8,270원이니까 2만 1천 원 정도 오면 한 번 매도 하고 아시겠죠? 이 종목은 2만 1천 원 오면 한 번 팔아주세요. 계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은 시장의 주도주를 제외하고 일정 부분 주가가 상승이 나오면 한 번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저점 매수하는 게 정답입니다. 시장의 확실한 주도주가 아니라는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오면 이건 제가 봤을 때 2만 원은 빠르면 2월 달 안으로 한 번 나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매도하고 좀 빠져나오는 전략이고 비중은 30%는요. 비중 자체는 적당하니까 그 정도는 꼭 한 번 팔아주시고요. 만약에 매매를 하시려면 이걸 팔고 매매를 하시려면 어떤 종목에다 좀 한 번 배팅하시면 좋냐면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섹터 중에서 제약바이오 종목분들이요. 이제 서서히 거기에 드는 종목이 나옵니다. 그런 종목은 제가 이 미니 강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나중에 제약바이오 종목은 또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아무튼 한세 실험은 2만 원에서 2만 천 원 정도 오면 매도하고 다시 한 번 더 저점에서 재매수하시나 아니면 다른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